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아니면 하얀색을 러브드 라고 생각하시면 보라색을 틀어주세요 다 기억해 주시고 다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감동받았습니다 짱 짱 짱 네 아미 피디와 채워지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면 저도 다시 하실게요 좋아요 좋아요 아미님 좋아요 시간이 없어져야 되는구나 우리 아미 여러분도 다같이 이번 아미 피디와에 아미 여러분들이 참여해주시는 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미 피디와에 올려주시는 저에 대한 많은 추억들을 보면서 지금의 방탄소년단은 저희 멤버들이 뭘 해서가 아니라 방탄소년단과 아미가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생은 글러스 넣어 땡 해파 땡 땡 땡 땡 땡